이재명 대표의 1심 선거가 곧 나옵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이 선거 역시. 민주당도 점점 더 분주하게 단체 행동에 나서고 있는데요. 하나씩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할 텐데 먼저 한준호 최고위원회 목소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도 판사들 경우에는 개인에 따라서는 블로그, 글, 댓글 하나하나까지 다 살펴보는 사람들도 있고 그게 굉장히 재판에 영향을 미친다고 듣고 있습니다. 조금 더 여론전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검찰이 사건을 조작하고 있고 조작의 흔적과 사실이 곳곳에서 발견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즉각 검찰이 정책 이 기소 자체를 저희들이 보기에는 중단하는 게 옳다고 봐요. 지금부터는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과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송영훈 변호사님 일단 한준호 의원의 주장은 결국 여론으로 재판의 결과를 좀 바꿔보자 재판부를 압박하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게 말이 되는 주장인가요? 어떻습니까? 한마디로 표현하면 지금 법관에 대해서 판사에 대해서 좌표를 찍자는 얘기를 저렇게 표현한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말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해서는 안 될 발언이고 저런 것을 아무리 지지자 결정용이라고 하더라도 용인될 수 없는 발언입니다. 그리고 판사들이 실제로 업무량이 많고 바빠서 댓글 볼 시간도 없어요. 만약에 댓글 많은 것으로 재판이 좌우된다면 그 댓글 조작으로 재판받았던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왜 유죄 판결에 시험까지 선고받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주장이고 저런 것은 민주당에서 아무리 지금 당대표 방탄에 몰두하고 있다지만 자체적으로 제어를 해야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지자 결정용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지자가 결정한다고 해서 판결이 바뀌는 건 아니거든요. 그저 지지자로서 본인들의 마음에 대해서 표현을 하는 거고 온라인상에서 표현의 자유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판사 같은 경우에는 댓글을 자주 보시는 분도 있지만 말씀하시는 것처럼 단절해서 일부러 보지 않는 분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효과가 있을 수도 있고 유혹 효과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두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차라리 이런 댓글보다는 판원서 한 장을 좀 제대로 진정성 있게 쓰는 게 어떨까 저는 사실 개인적인 그런 생각입니다. 판원서도 쓰고 있잖아요, 지금. 하지만 일정한 폼에 의해서 쓰는 것 같아서 저는 오히려 본인의 잡필로 제대로 한 장씩 쓰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봅니다. 또 다른 방식을 설명해 주신 셈인데 의원들 사이에서는 릴레이 서명 운동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한번 보시면 저렇게 이재명은 무죄다 이렇게 쓴 팻말을 지금 민주당 소속 의원 다수가 저렇게 들고 사진을 찍고 SNS에 공개를 해놨거든요. 이 의원들의 사법부를 향한 노골적인 압박의 뜻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 조금 과도하다고 보여지진 않으십니까? 글쎄요, 지금 민주당의 의원들 중에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 정치 검찰의 행태를 띄고 있다라고 느끼지 않으신 분들이 사실 거의 없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검찰이 이재명 대표의 기소를 위해서 지난 2년 반 동안 정말 이재명 대표와 이재명 대표 주의를 탈탈 털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기소를 했는데 그런 과정들 속에서 너무나 과도한 어떤 검찰권의 남용 이런 부분들이 있었던 거 아니냐. 그리고 사실 거기 그것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이화영 전 부지사와 사건의 관계대서는 심지어는 그 진술을 조작했다. 이런 지금 의혹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로 이재명 대표와 관련되어 있는 이런 기소 내용들이 이재명 대표의 죄를 엄단하기 위한 것이냐 아니면 정적인 이재명 대표를 죽이기 위한 것이냐 이런 식으로 봤을 때 민주당의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후자에 가깝다. 이재명 대표라는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그런 방편으로 검찰권이 남용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계신 것 같아요. 민주당에서는 또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지만 개인적으로 의원들 만나보면 또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해요. 어떤 이야기합니까? 내용적으로는 아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 다 알잖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어요. 의지와 달리 하고 있다. 그런데 말씀하실 때 댓글이라든가 탄원서 이런 것이 별로 효과가 없을 거라고 말씀하시지만 정작 평생 판사를 지낸 분들하고 제가 속 깊은 이야기를 해보면 굉장히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판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굳이 내가 이렇게 정치적으로 민감하고 많은 사람들이 비판을 하거나 비난을 할 가능성이 있는 판결을 첫째 막고 싶지 않고 굳이 내가 아무리 이재명 대표가 중범죄자로 확인이 된다 하더라도 내가 구속하고 싶지는 않다. 예를 들어 그런 이야기를 판사에 퇴임한 변호사들도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 것을 노리고 지금 이렇게 온갖 일을 꾸미는 거죠. 그런데 이 릴레이. 지금 이 릴레이. 이재명은 무죄다. 이 릴레이는 제가 보기에 이제 지금 마치 옛날에 십자가 밟기처럼 그러니까 종교적 신념을 알아내기 위해서 행동으로 옮기게 하듯이 지금 이재명 대표에게 과잉 충성하는 분들이 이 내에서 수박은 누구냐 뭐 이런 거 가려내기 위한 목표도 있다고 봅니다. 저거 아마 억지춘향으로 다 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빨리 하지 않으면 적어도 또 오해를 받을 텐데 이런 식의 정당 운영이 민주당의 본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아마 유죄 판결이 나고 나서 특히 당선 무형이 실제로 선고되고 나면 저분들 중에 또 많은 분들이 동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희대의 코미디는 역시 판결 선고 때까지는 아마 국민들이 계속 지켜봐야 되리라고 생각이 합니다. 개인 의견이시라는 거 일단 좀 전제로. 제 개인 의견이지만 저는 또 민주당 의원 몇 분한테는 또 들은 이야기이기도 해요. 네 알겠습니다. 광섭위원님. 아무래도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판사분들이요. 제가 과거에도 판사 출신 국회의원하고 일도 같이 해봤지만 이 판사들은 검사들하고 많이 성격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검사는 점심 약속이 많으면 능력이 좋은 건데 판사는 점심 약속이 많으면 흠결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단절을 할 가능성이 높고 또 판사분들은 본인이 판결을 해야 되는데 밖에서 왈과왈부하면 욕효과가 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조직적으로 이렇게 판결을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의원들의 운동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이 친명계 초 친명단체잖아요. 더민주 혁신회의라는 원외 그룹이 있습니다. 100만 명을. 이렇게 저도 이제 움직임이 시작됐죠. 100만 명을 지금 목표로 하는 탄원서를 받기로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재명 대표 1심 선고일에 맞춰서는 법원에 대규모 집회도 하겠다. 지금 이렇게 예고를 하고. 지금 한 20만 명 정도 모였나요? 오늘 오전 기준으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만 명 조금 넘었더라고요. 이게 이제 15일까지 내달 15일까지 100만 무난하게 갈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전망까지 나오는데 이 혁신회의라는 그룹 자체를 좀 살펴보면 단순한 원외 단체라고 보기 이제는 어렵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 대부분 현역 의원으로 이번에 입성을 많이 했잖아요. 네. 지난 총선을 전후로 해서 현역 의원들이 대거 투입이 됐고 지금 친명계라고 꼽히는 재선의 강선우 의원이 대표를 맡고 있고요. 전임 대표인 강의원 대표도 지금 당직을 맡으면서 이재명 대표 지도부 안에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상 이제 더민주의 혁신회의의 움직임을 이재명 대표의 마음이 실린 이재명 대표의 의중이 실린 움직임이라고 봐도 되는 겁니까? 강 의원님. 제가 오늘 오기 전에 확인을 좀 해봤어요. 그런데 지금 더민주 혁신회의에서 물론 현역 분들도 많이 있지만 현역 분들보다 원외 인사들이 많이 주축이 돼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아직까지도. 그리고 이재명 대표와의 직접적인 소통은 없고 물론 간접적으로 지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기류가 이렇게 같이 상통할 수는 있겠지만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줘 해서 그런 건 아니라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말씀드리면 우리 총선이 끝난 다음에 언론들에서 더민주 전국혁신회의 출신이 몇 명이나 입성했는지 분석들을 했었습니다. 당시에 민주당 당선이 31명 나왔다고 분석된 기사들이 더민주 혁신회의에서 원내로 진입한 사람들이 31명이 있었다라고 분석된 기사가 있었고 그다음에 더민주 전국혁신회의의 초대 상임 대표를 지낸 김우영 의원 지금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정무조정실장이라고 하는 아주 당대표를 보좌하는 핵심 요직을 맡고 있지 않습니까? 과방위에서 욕설했던.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민주 전국혁신회의의 저런 움직임은 사실상 이재명 대표의 의중이 실린 것처럼 대외적으로는 매우 그렇게 보이죠.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이런 것을 하지 말라고 적극적으로 제어하지 않으면 만약에 법원이 유죄 심증을 갖고 있다면 저런 것은 매우 안 좋게 보일 겁니다. 제가 충고 차원에서 이런 부분은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의 움직임을 쭉 보여드렸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지금 여론전 엄청나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